김여정 제1부부장이 대북전단을 계속 살포하면 군사 합의를 파괴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. 통일부는 대북전단 금지 법률안을 추진 중이라고 했고, 청와대도 대북전단은 백해무익하다며 단속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. 이재용 부회장이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한 지 이틀 만에 검찰이 이 부회장에 대해 고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. 이 부회장은 강한 유감이라며 정당한 권리를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. 주로 노인을 대상으로 홍보 세미나를 여는 서울의 한 다단계 업체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. 코로나 2차 대유행이 가을 이전에 올 수 있다는 전망이 전문가 집단에서 언급됐습니다. 21대 국회의원의 30%가 다주택자로 조사됐습니다. 민주당 의원이 43명으로 가장 많았는데, 공천 과정에서 받겠다고 한 다주택 처분서약은 무용지물이란 지적입니다. 뉴스9에서 뵙겠습니다.